잉여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블록스에서 탕탕 특공대가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플레이하러 왔습니다 탕탕 미요의 사랑을 탕탕탕 미요의 비모를 탕탕탕 헐 자 한번 오늘 로블록스의 탕탕 특공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삐 오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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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준비 됐지? 내가 저기를 맡을게 나는 이쪽을 맡을게 나는 도끼로 이렇게 휘두를 수 있는 거네 오 죽였어 죽였어 업그레이드에서 표창을 이제 내가 던질 수 있게끔 했고요 난 표창을 맞서 하겠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몰려오는 몬스터를 잡아서 레벨업을 하고 더 좋은 무기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야 나 벌써부터 너무 강해진 것 같아 올템 와봅 경험치를 이렇게 죽이면 초록색깔이 경험치인데요 이걸 경험치 모아서 스킬을 찍어서 맞서하면은 완전 새로운 스킬이 된다는 사실 뭐 탕탕특공대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야 와 내 표창이 이제 4개 완전 멋있어 짐 얘들아 좀 아프다 몬스터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 점점 많아서 그러니까 말이야 나 하나도 안 아픈데 너가 그렇게 강하단 말이야? 나 엄청 강해 나 엄청 멋있어 어 일단 볼까 경험치를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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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메랑 미사일 야 미사일 좋다 어? 보스가 나왔어 내가 죽여주겠어 보스야 얘들아 보스 잡자 너네들 얼마나 강해지는지 볼까 이 녀석들 어 돌질렀다 내 표창 봐봐 얘들아 내 표창 도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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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상탐특공대는 4명이서 가능하다고 조회 올템 와보시지 나 엄청 강해졌다고 주변에 불구덩이로 다 만들어버려 와보고 여맨이다 여맨이 안녕 와 여맨아 너 멋있다 그치 초창 장난 아니지 지금 엄청난데 자 애들이 너네들 얼마나 강했는지 한번 볼까 어떤데 나 엄청 쎄지 나 엄청 쎄지 야 우리 녹이고 있어 보스 피 봐봐봐 죽어라 죽어라 녹였쥬 오케이 나 화염구 맞서했습니다 와 우리 완전 이거 뭐 천하무적인데 아니야 야 리아야 왜 야 너 왜이렇게 빛나 너 약간 아 뭐 별거 없달까 게임 광고에 나오는 그런 템기인거 같애 아 진짜로 뭐 신의검? 뭐 이런거 하는거 같다 너 혼자 어? 보스? 오 보스 내가 보스 주력기로 찍었다고 자 얘들아 없애버리자 나는 완전 핵 폭탄 찍었어 마스터의 마스터 야 보스가 보이지도 않아 스킬 때문에 죽었다 끝이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openness 7분 30초 만에 2,000마리를 잡았다 awi 워어우우 м 한정 보물상자! 근데 이거는 살 수가 있네? 시가 없다 근데 자 그러면 내가 현질 한 번 해서 한정 보물상자 하나만 사보자 한정 보물상자를 한 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! 과연 보라색? 이 보라색깔이 제일 좋은 건데 35폰만 떴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제발! 아아 고급에서 하나 뽑자 아니다 이게 확률이 더 높네 이걸로 가자 고급고급상자에서 보라색깔 나왔구요 됐다 장비에서 껴볼게 와 공격력 10% 올려주는 거구요 반지 이렇게도 점점 강해지는 거구만 강화는 어떻게 하지? 강화도 한 번 해보고 싶은데 말이야 장비에 있어 장비에서 하는 거야 장비를 클릭해서 하는 거야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어 그러네 대신 저 재료가 필요해 저 주문서같이 생긴 거 와 나 엄청 강해진 느낌? 공격력 10% 올랐고 총 알피해 30% 한 번 다음 단계도 해볼까? 좋아요 구독 현질도 했으니까 강해졌겠지 내 총 내 총 아예 무조건이지 현질한 여맨이가 있으니까 약간 든든한데? 나 오늘 권총을 마스터 해볼 거라고 수레탄도 한 번 찍어볼까? 수레탄도 한 번 찍어볼까? 수레탄도 우와 수레탄 멀리 날아가네? 재밌다 확실히 현질을 하니까 모든 몬스터가 한 방이네? 지금은 원래 한 방이야 그래 이게 황금 상자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먹도록 해 아 같이 먹는 건가? 다 같이 먹어줘 어 나 총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했어 황금총으로 어 마우스 했더니 누가 나를 막을 건데 어 얘들아 나 죽어 죽는다고? 말도 안 돼 어떡해 벌써 죽어 나 바보라 보라색 다 밟아 진짜 바보다 잘 가고 이럴수가 여맨아 도와줘 나 피 20이야 그래 일로와 내 주변에 아무도 못 와 그냥 봐봐 여맨이 짱이다 이유 죽었나봐 나 아직 살아있어 나 지금 한 대라도 맞으면 죽어서 집중중? 집중중이야 어이 죽어갔다 구주가 필요하네 가다 구해줘야되나봐 구해줘 구해줘 얘들아 구해줘 도와주는지 도와줘 도와줘 몬스가 엄청 오고있어 어드레 조심해 몬스가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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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었다 고마워 몬스가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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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고있어 잘 살려야 되지? 어 야 야 황금회오리 야 엄청난데? 우와 와 범위가 어디까지 있는거야 엄청 멋있어 노란색으로 빛난거 와 얘들아 레벨업이 폭업하고있어 나 엄청나 보여? seven 아 리아때배어 Nummer 아무것도안 보여 하하하 아 나 누웠어 도와줘 도와주자 도와줄게 len연이 도와주자 야 리아 너 든든하다 나도 도와줄게 해줘 나도 도와줘! 이거 뭐해! 너네! 아프다! 나 또 죽었어! 정말! 팀원이 쓰러졌어! 미호를 구하러 가! 몇 번째 구해주는 거야! 미호를 버릴까? 그냥? 아니! 나는 중요한 딜 미터기야! 좋았어! 이제 보스 순식간에 녹이자고! 이번 보스는 좀 다른가? 눈이 하나다! 짜이클 눕시다! 바닥에 있는 걸 잘 피해야 하는구나! 보스는 가까이 가면 정말 위험한 것 같아! 내가 딜을 넣을게! 그래! 네가 딜을 넣어! 내가 넣고 있어! 순식간에 넣고 있어! 좋았어! 됐다! 됐다!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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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분만에 클리어! 2,500마리! 우두머리를 격파하다! 보상도 엄청 많이 주는구만! 오우! 자 이렇게 탕탕특공대를 로블록스에서 거의 비싸게 만든 게임이 나왔는데요 재밌게 플레이했던 것 같고 이렇게 계속 게임 해가지고 성장성장성장하는 느낌인 것 같은데 재밌습니다! 맞다! 여러분들도 한번 게임 링크 아래에 써줄테니까 한번 플레이해 보시고요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! 안녕! 안녕! 뿅! 구독! 뿅! 좋아요! 안녕!